카페에서 매번 커피를 사먹자니 너무 비싸서 집이나 사무실에서 간단히 먹을 수 있게 구매한 캡슐 커피 머신 하지만 제품마다 주요 품질 차이가 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올바른 소비를 위한 공정 투어 가격도 저렴하고 원하는 맛을 쉽게 골라 먹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캡슐 커피 머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연 합리적으로 구매하고 있을까요? 한국소비자원에서 주요 브랜드 제품 10개를 추출시간, 추출량 균일성 등 다양한 시험 및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제품 간 최대 추출시간은 1.7배 추출량 균일성 부분에서는 최대 17% 첫잔과 두 번째 잔 간의 추출량 균일성은 최대 21%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한 소비 전력량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소음 부분에서는 57dB에서 64dB 수준의 차이를 카페인 함량은 최대 2.5배 차이 있으나 카페 음료에 비해 절반 이하의 카페인 함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캡슐 머신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합리적인 구매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시간이 없어 빠르게 추출해야 한다면 네스카페와 이탈리코 제품을 둘째, 균일한 추출량으로 균일한 커피 맛을 느끼고 싶다면 메디프레소와 네스카페 제품을 셋째, 다양한 종류의 캡슐의 호환으로 다양한 커피 맛을 느끼고 싶다면 하이메이드 제품을 넷째, 저렴한 가격으로 가격 대비 상대적으로 좋은 품질을 느끼고 싶다면 샤오미 제품을 손해보지 말고 알맞게 선택하고 합리적으로 구매하세요